11만 5,1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은, 는 2009년 10월 휴맥스 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 및 영상처리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현재 게이트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방송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세톱박스가 고사양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비디오 게이트웨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동사의 종속회사인 휴맥스 오토모티브는 30년 이상 지엠, 르노니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차량용 전장제품을 공급함, 기업 개요 대시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해외 법인을 두고 세톱박스, 비디오 게이트웨이,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타 오디오 제조업도 병행함 대시 세톱박스는 유럽, 중동, 미국, 멕시코, 호주, 중국 등의 현지 법인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음 대시 경기도 용인의 본사 및 공장을, 경기도 성남의 연구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해외 판매법인을 포함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게이트웨이 부문의 부진과 차량용 안테나 사업 부문의 매출 정체에 따라 타인포테인먼트 부문 및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매출 발생에도 전년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유연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 익은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나 전년동기 대규모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제거와 중단형 업손실 반영으로 순손실 확대 대시 게이트웨이 부문의 일부 중단에도 전기차 충천 인프라 확충 및 주차장 운영과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에 투자한 가운데 신규 사업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외형 회복. 기대.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휴맥스의 시가 총액은 147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휴맥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36위입니다. 휴맥스의 상장 주식수는 4394만 1389주입니다. 휴맥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맥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49배 68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0번지억원, 135억원, 마이너스 50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3번지억원, 마이너스 874억원, 마이너스 409억원입니다. 휴맥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7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606.47%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4.34-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맥스의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45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7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맥스의 종가는 3,365원이며 주가가 휴맥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맥스의 종가는 3,365원이며 주가가 휴맥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휴맥스는 거래량 18만 8,70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3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3,116조, 미래예세증권에서 4만 761조, NH투자증권에서 1만 8,600스문해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4,1603조, 한국증권에서 1만 1,8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1,789조, 삼성에서 1만 7,648조, 미래예세증권에서 1만 5,421조, NH투자증권에서 1만 3,939조, 한국증권에서 1만 2,300일은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64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휴맥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한글자나 카입니다. nunca 및 차트 분석